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십니다. 개나리 십장생을 외치십니다. 근데 엄마가 거의 90%를 점령하셔서 말을 하시고요. 아빠는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그건 싸운 게 아니라 조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빨리 이혼하라고. 저도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십니다. 55년을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화이팅이 넘칩니다. 개나리 십장생을 외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가 도무지 철이 들지 않고 본인밖에 모르십니다. 엄마는 불쌍하고 아빠는 밉습니다. 이거 제 일기인가요? 저 너무 소름이 끼치네. 제가 이거 쓴 일기를 누가 찢어서 엽서로 보낸 것 같은데.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엄마하고. 아, 엄마하고. 아버지는요? 집에 계세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아버지한테는 오자고 말씀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55년을 사셨어요? 네. 어려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 싸운 걸 처음 본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는 게. 학교 갈 땐 못 봤고요. 집에 오면 싸우시던데. 자주? 종종? 네, 가끔. 한 달에 뭐? 한두 번? 세네 번? 아, 세네 번. 네. 주일날 교회 가듯이 싸우신 거네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세네 번이면. 오케이. 근데 말로만 싸우신 거예요? 아니면 좀 폭력적인 장면도 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엄마, 아빠는 말로 싸우세요. 아, 말로만. 근데 엄마가 거의 90%를 점령하셔서 말을 하시고요. 아빠는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무묵부담으로 버티세요. 그건 싸운 게 아니라 조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엄마가 아버지를 조졌다라고 지금 90% 이상을 따다다다다 하고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이런 식이에요? 네. 거의 뭐 KO 다 가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아빠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서로 두 분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자녀한테는 더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하루 세 번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 되고 반찬도 이렇게 락엔나 같은 데 있으면 안 드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으로 부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다른 데서는 잘 안 드시겠다고 하시고 집에 와서는 맛있다고 안 하시면서 그냥 꼬박꼬박 드시고 차가우면 절대 안 드시고 저희 엄마도 좀 이상한 게 뭐 엄마 먹고 싶은 거 사요 그러면 꼭 마지막에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빨리 이혼하라고. 왜? 그것까지 똑같네. 와. 저도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안 하신다고. 다 늙어서 뭘 이혼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선생님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선생님의 연애 생활과 결혼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미치지는 못하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미치지는 않았어요. 미치지는 않았어요? 네. 아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보통 저도 엄마를 닮았나 봐요. 아 선생님이 엄마를 닮아서 남편을 조져요? 네. 근데 그러면 영향을 받으신 건데? 엄마한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냥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자 엄마가 아버지를 조지셨고 선생님도 남편을 조졌는데 난 엄마 영향을 안 받았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남편은 행복해해요. 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도라이거든요. 자 세상 어떤 사람이 와이프가 자기를 조지는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 여긴 누가 오자고 해서 오셨어요? 제가요? 선생님이? 네. 어떤 이유로요? 보통 강연을 보셨어요? 네. 저 많이 봤었고 저희 엄마도 가끔 TV에서 뵀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제 강연을 한 몇 년 보셨어요? 한 1, 2년? 아니요. 한 7, 8년 본 것 같은데요. 7, 8년 동안 계속 봤는데 지금도 남편을 조진단 말이에요? 제 강연을 7, 8년을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남편을 조짓다. 결혼 잘하신 거네요. 맞죠? 네. 남편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니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는 사실은 또 아들 입장이라서 못 여쭙겠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부의 오랜 시간의 어떤 정입니까? 뭡니까? 제가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머니 세대에는? 오래된 세월도 있고요. 또 딸들 왔던 하나 삼남매를 뒀으니까 개들이 결혼하는데 이혼함으로써 또 조금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도 있어서 처음 생각엔 애들만 다 결혼하면 이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또 다 보내고 나니까 둘이만 딱 남아 살으니까 또 이혼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신다면 지금의 아버님을 다시 만나서 연애를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솔직히? 솔직히 지금 이 남구노구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줄 알고 아버님은 누가 중매를 해 준 겁니까? 두 분이 연애를 하신 겁니까?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중매해 주신 분에게 영상 메시지를 하고 마치시죠. 어머니 그 아는 사람 누굽니까? 동네 언니입니까? 누굽니까? 동네 언니벌되는 언니벌되는 이름도 기억나세요? 이름도 이씨라는 것만 알았지 이씨 자 그러면 저 카메라 보고 이씨라고 하시고 그 남편 되시는 소중한 아버님을 소개해 준 그 이씨에게 짧게 메시지 한번 해 주십시오. 저기 보시고요. 어머니 아니 그때 못 모르고 스무살인데 중신을 해서 딸들 아들 하나 삼남매를 잘 키워서 다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동적이네요. 정말 어머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헤어컬러 레이디 가가 외에 보라색 하신 분 저 처음입니다. 어머니 너무 멋지시고요.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삶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지금의 젊은 저희의 세대가 있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성분께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 같은 데 이걸 써주셨어요. 남편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다 자고 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신 것 같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아침 6시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에 밥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저희 아버지는 밥통에 있는 밥은 안 드세요. 몇 끼 새 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락앤락 통 안에 있는 반찬도 안 드세요. 몇 끼 묻혀야 돼요. 엄마가 그리고 두 그룹을 잡수시고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연병할 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라는 이 시를 쓰신 분 누구랑 오셨어요? 우리 아내분은? 저희 남편이랑 아 남편하고 왔어요. 남편 지금 누워있다 일어나셨네 자 그러면 남편분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회사에서 힘든 일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내분한테 좀 아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고 아 좀 짜증이 나고 이런 말을 좀 하는 편이세요? 아예 안 하는 편이세요? 안 해요. 아예? 네. 회사 일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아 회사 일은 아예 거의 얘기를 네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죠? 얼추 이유를 살짝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 남편분 한번 마이크 한번 바꿔줘 보시고 우리 선생님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온 겁니까? 네? 아내가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아 아내분이 오자고 해서 근데 일단 제가 아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가 내가 쉬는 날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가 두 시간 얘기하는 걸 같이 가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가 쉽지 않은 발걸음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아내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없어서는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또 애정이나 또 다른 감정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있으면은 지금 선생님 애정하고 두려움 몇 대 몇입니까? 정확하게 혼재는 돼 있는데 퍼센트로 말하면 제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 지금 그 자체가 두려움을 말하거든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개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모든 사람은 되게 간단하게 100%는 아닌데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집동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고요. 야생동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집동물은 누구냐면 되게 케어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이제 17살이 됐어요. 토이 푸들이에요. 조그만한 푸들. 근데 이제 푸들이 좀 똑똑하고 한 사람을 딱 꽂히면 그 사람에게만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이순이의 사람에게 또 붙어요. 뭐 이런 걸 또 뭐 얍사받아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1순위가 저희 집은 저예요. 어렸을 적부터 저랑 같이 되게 오래 있었어요. 17년이나 벌써 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오른손에 이렇게 뭐가 혹이 이만큼 생겼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악성암이래요. 가장 안 좋은.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근데 이제 17살이니까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17살에 또 전신마취를 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막 또 머리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집동물 그런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자란 사람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프면 되게 보살핌을 받고 주변에서 엄청 걱정해주고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 저 뭐 전공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집이 있어요. 힘들지. 우리 아들 얼굴 너무 상했다이. 아빠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아빠 요즘 형편이 조금 진짜 아빠 좀 미안하다. 어? 이렇게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케어받은 집에서 자란 남자들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그런 감정적 인정과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들만 손 살짝만 들어보세요. 자 몇 분이에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일곱 분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손 안 든 남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자랐겠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해병대가 이 새끼야 해병대 아빠는 이 새끼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6.25 때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국민학교 다니면서 칙을 칙을 산에서 캐먹고 칙 동생들 전부 아빠가 다 가리키고 대학 보내고 나의 아버지는 칙을 잡수셨다라는 남자들 소나무만 들어봐봐요 계시네 계셔 칙 잡수신 아버지의 아들이 계셔 그럼 제가 우리 남성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은 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힘들어요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이었나요 좀 어땠나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학창시절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아버지하고 하잖아요 아버지 뭐 어떻게 제가 무슨 과로 가면 좋을까요 그냥 저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로에 관해서는 그랬던 것 같고 그냥 남들도 근데 또 다들 비슷했던 것 같아서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아이가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 아이하고는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지내는 것처럼은 지내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안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해본 표정이 표정이 지금 오묘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어 우리 집이 조금 너무 대화가 없고 아버지하고 이런 게 없나 이럴 텐데 뭐 다른 집도 다 비슷해요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은 집동물보다는 야생동물처럼 자란대요 그 야생동물은 뭐예요 혼자 다녀요 정서가 정서가 혼자 다니고 그래서 야생동물처럼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엄청 큰데도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형제가 많은데도 자기의 정서가 혼자 다니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냥하고 혼자 아프고 그러면 누가 아픈데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야생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먹지 않고 눈뜨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호흡이 골라지면서 회복된대요 저는 남편이 밥을 먹고 자고 밥을 먹고 자고 그게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야생성을 가진 동물들이 힘들 때 나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근데 이게 대화하면서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장된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회사 일 너무 힘들어 아 나 그만두고 싶어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우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쉬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남자가 40, 50이 되면 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해요 하는 남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내분한테 그걸 얘기를 하냐 아니면 남자분이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안 힘들어서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말 안 하실 수도 있죠 남성분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힘들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웃으면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 타이밍에서 웃으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내분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의 해결에 뭐 그런 도움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내한테 걱정만 끼치고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리고 뭐 힘들어 한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어떠세요 남편분은 전혀 힘든 게 없어서 힘들지 않다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괜히 해서 걱정 끼치고 이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괜히 바깥의 일을 안으로 가져오는 거는 조금 가족 여기 저희 가정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데 거기에 바깥의 바깥에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저도 바라지 않는 바고요 그렇죠 다른 걸로 고민을 이 가족끼리는 해야지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괜히 전혀 관련되지 않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서로 고민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 일을 조금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남편분의 스피치는 상당히 정치인들의 스피치라 말이에요 말을 직선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 와이프를 자꾸 봐요 이렇게 그거는 두려움을 의미하거든요 두려움 아니면 배려 남편분 맞아요? 맞다 말이에요 저 정치인 스피치라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갈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두렵나요? 아니 아니요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계속 계속 본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와이프를 딱 이렇게 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애정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남자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보고 언어를 되게 중립적 언어를 쓰시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저는 뭐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 의미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밖에 일을 집에 갖고 오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게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야생동물의 방식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이나 수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지거든요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남편분 제 얘기가 좀 일리 있나요 없나요?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니 지금이 일제강점기가 뭐야 지금 저거 봤죠?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이미 선생님은 그냥 표정으로 다 말하셨어요 아 네 자 아내분한테 마이크 주시고 남편분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눈치 보나 봐요 자기는 좋아 죽네 자기는 좋아 죽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막 밝게 웃으시네 왜 이렇게 남편분이 남편분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어 맞아요 생각이 되게 깊고 깊고 그다음에 가족 생각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가족 생각 많이 하고 가족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네 근데 이해는 해요 이제 쉬고 쉴 때 좀 누워서 뭐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조금 이제 주말 같을 때는 알아서 스스로 좀 집안일에 재활용도 좀 도와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근데 꼭 시켜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그거에 자기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 매형이라면 저는 새로운 여성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진짜 저희 매형이라면 누나 우리 누나지만 안 돼 정말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는 안 돼 아니 그거를 시켜서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여성분의 그거는 알아서 해라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사연 마치겠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 일요일 ή 겁니까 상대방이랑도 basketball 진is vorher 소화 ما 맞så 배ницы